안녕하십니까 휴마니뉴스 포 오춘봉 입니다 으 네 2023년 8월 20 6일인지 7일인지 일요일입니다 헷갈리네 아이가 네 일요일 점심인데요 여기 삼성동 자유아파트 맞은편에 개천가 나와있습니다 뚝방길 따라서 초입이죠 초입 뚝방길에 오면 대전 1등 대한민국 1등 쌈밥이모 하나쌈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점심 약속을 어이하시나요 저는 어 무조건 지방에서 손님 오시면 물론 이제 백반은 충청 한바퀴 식당 저쪽 아이고 거기서 백반 약속하고 이 쌈밥이나 좀 고기 종류로 약속하면 무조건 일로 옵니다 그냥 대전에서 1등인데 사실은 전국 일받다에 여기 아시는 분도 없어요 옆에 형제자원 고물상 옆이고 여기 뚝방길 저 자유아파트 에 하나쌈밥 검색하면 이거 안해보시면 무조건 아예 왜냐면 가격대비 가성비 1받답니다 예 뭐 만원 만이천원 1인당 백반 금액에서 한 2 3천만 투자하면 되요 별것도 아닌데 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쌈밥하면 야채인데 옥천 청선면에서 직접 재배를 하면 직접 괜히 쌈밥용 아닙니다 예 괜히 뭐 별의별 야채가 바로 재배한게 미치도록 신선하게 다 나옵니다 와 이거 별의별 박에 양 약주 같은 것도 많네요 아 이거 마룰쥬 같은 거는 한번 싹 가리 따가지고 마셔봅시다 네 메뉴는 쉽습니다 삼겨반이면 오리에요 저희는 4명이라 반반씩 숟가락은 어디있어요? 수저는 여기서 꺼내야 되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생홀이로 나오는데 요리로서는 먹은 적도 없네요 뭐 옛날에는 먹은게 좀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장독장은 쌈장이 지대발 지대발 아이고 손맥창아 손바쥬하면 노바쥬 손바쥬하면 노바쥬 손바쥬 지금 올면서 이렇게 되게 쌌어 한박 싸면은 뭐 손톡해주면 안아 먹으러 대니까 인정이고 인정 그렇지만 안내실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청장에 번개의 사진물이 어떻게 온지 알아요 사진을 정확하게 딱 찍으면 안되네 고춧가루 먼저 가니까 이거 딱 어떤 중국 그림이 다 중국 그림이 아니면 중국 글자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수저를 찍고 수저를 일부 무적이 남명하네 그래가지고 내용 모름으로 가겠습니다. 고춧가루 그래 수저보고 뒤가 버텨야 된거야 일부대로 버티면은 안 버텐데 아유 가위 잘 맞았네 고기 냄새가 완전히 배겠지 있어보이잖니 형님 오제 고기 냄새 배 있으면 고기